제이제이입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시원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자취생 제이제이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제가 오늘 여기 고시원에서 할 컨텐츠는요 자 지금 시간이 5시 20분 새벽 5시 20분입니다 바로 새벽에 고시원 사람들 몰래 라면 끓여먹기입니다 사실 제가 이 새벽에 몰래 라면 끓여먹기 컨텐츠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되게 유행 따라가는 그런 컨텐츠들 있잖아요 천도칼, 천도새구슬, 새벽에 몰래 라면 끓여먹기 죽은척하게 이런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시원이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라면을 끓이러 주방으로 가볼까요 출발 화면을 끓여먹기 통рач이 장라면을 끓여서 자, 어떤 라면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, 스냅면, 오동통면, 진라면 매운맛, 식도룩면, 한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라면이 딱 하나 있어요. 요거, 오동통면. 자, 지금부터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다려. 뜨거운 물, 뜨거운 물, 뜨거운 물. 뜨거운 물. 뜨거운 물이라서 금방 끓일 거예요. 일단, 하나를 뜯고, 추리기 만들기 하나 8,000 Anna L. 빨리 넣을 거예요. 멀리BA A now, 아마도 8시 Safari 10시 16시 15시 21시 21시 23시 24시 21시 24시 다 끓였어요 다 끓였습니다 아주 보기 좋게 보기 좋게 먹었어요 너무 좋아 아무도 깨면 안 돼 오..... 다 먹을 거에요 잘 끓기만 하십니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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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전에 먹는게.. 새벽에 먹는게.. 자기전에 먹는게.. 새벽에 먹는게.. 아.. 너무 맛있다.. 너무 맛있어.. 너무 맛있어.. 근데 지금.. 지금 되게 더워.. 아.. 다 먹었어요.. 밥을 말아먹도록 하겠습니다.. 오시원에는 언제든 쌀밥이 있어.. 김치 좀 더 갖고 와야겠다.. 자 여러분 이렇게 밥을 말았는데요.. 라면에 밥 말아먹을때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.. 자 일단.. 다 비비지마세요.. 이렇게 어느정도는 젖어있고 어느정도는 안젖어있게 이 상태에서 김치를 내려놓습니다.. 비비지말고 퍼먹어야 돼요.. 절대 밀면.. 그냥 이렇게 해서.. 자 이제.. 이렇게 남자답게 퍼먹으셨으면 비빕니다.. 이제 비벼서.. 이제부터 국물이랑 같이.. 먹는거에요.. 이렇게.. 끕끕끕끕 다 끕끕끕 쪼 으어어 라면이 사라졌어 흔적도 없이 라면이 사라졌어 수고하셨습니다 새벽에 라면 먹기 성공! 한글자막 by 한효주